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4년 만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폰 15 프로로 변경을 했는데 원래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그렇게 쓰지도 않고 휴대폰 쪽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휴대폰, 특히 아이폰에 관한 얘기는 따로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에서부터 프로레스 로그 영상을 휴대폰에 SSD를 연결해서 바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레스 로그 영상을 푸쉬를 하는 거 보니까 휴대폰 카메라 치고 얼마나 품질이 좋길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저조도에서 약하고 판형이 작기 때문에 디테일이나 특히 아웃포커싱 같은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휴대폰 카메라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이 판형 자체에서 오는 그런 디테일들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도 느끼는 거지만 휴대폰 카메라가 진짜 예전에 비해서 진짜로 어지간해 액션캠을 넘어서 까지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프로레스 로그 촬영이 꽤나 성능이 좋게 나온다면 저도 특히 주간에 낮에 밝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잘 나오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플루프레임 미러리스에서 촬영하는 422 10피트 로그 촬영본과 휴대폰에서 촬영하는 4K 60프레임 프로레스 로그 촬영본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환경은 사실 저조도에서는 아무리 핸드폰 카메라가 좋아진다 한들 판형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처럼 밖에 날씨가 맑고 밝을 때 햇빛이 강하게 때리쬐는 상황에서 과연 휴대폰 카메라가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얼마나 많이 따라왔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영상은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미러리스 카메라 EOS R6 Mark II로 촬영을 진행을 했고 두가지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 로그가 좀 더 채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아이폰 15 프로의 디테일이 생각보다 좋더라구요. 이번에는 아이폰 15 프로의 3배 줌, 망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도 동일하게 줌을 당겨서 촬영을 했고 확실히 아이폰으로 찍은 것보다 심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교를 했을 때 심도 차이는 분명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폰 15 프로의 품질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비가 강한 상황에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다음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동일한 환경을 촬영을 해봤는데 색상 표현이나 이런 건 좀 더 미러리스 카메라가 자연스러운 면이 있네요. 특히 안부 디테일 쪽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안부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늘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색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되더라구요. 이건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미러리스 카메라도 당연히 색 표현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난간에 모아래가 끼는 것처럼 디테일해서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광에서 근접 촬영도 한번 해봤는데 와 휴대폰에서 이 정도 심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신기하네. 그래도 미러리스 카메라의 극적인 심도 표현은 확실히 월등하긴 합니다. 동일한 럿을 썼기 때문에 아이폰 로그의 채도가 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둘 다 색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게 됩니다. 조명을 친 상태에서 한번 인물 촬영을 진행해봤는데 와 진짜 놀랐어요. 휴대폰에서 이런 진한 피부톤이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S5 Mark II를 사용을 했었는데 확실히 피부톤 색감이 굉장히 좋네요. 동일한 럿만 적용시킨 상태인데 아무래도 카메라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 아이폰 15 프로에 프로레스를 외장 SSD를 연결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도 결과물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생각보다 품질이 꽤 괜찮았고 그리고 폰카 느낌이 안 나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레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폰 특유의 그 느낌이 안 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 이게 막 샤픈이 좀 들어가가지고 선명하긴 선명한데 근데 뭔가 조금 이질적으로 선명한 그런 과하게 선명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레스로 촬영을 했을 때는 진짜 그 카메라로 찍은 듯이 자연스럽게 선명한 포켓 60프레임의 화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장점이자 되게 신기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컬러 그레이딩에서 좀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도 아무래도 기본 색감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그냥 기본 카메라로 프로레스 없이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컬러를 입히기에는 이 로그 파일이 훨씬 더 관용도가 좋았고 또 색을 만지는 그런 재미도 있었어가지고 한번 내가 색보정을 좀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게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런 햇빛이 세거나 역광이 오거나 또는 너무 밝거나 하는 상황에서 어디는 터지고 어디는 너무 어둡고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로그로 찍으니까 확실히 밝은 곳의 명부의 디테일과 안부의 디테일이 모두 살아나서 안 보이는 곳 없이 묻히는 곳 없이 촬영이 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대비가 심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진짜 디테일하게 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써봐도 나쁘지 않은 포맷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휴대폰에서 느끼기 힘든 10비트 컬러감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자연에서 찍을 때 자연광 앞에서 이런 주관에서 찍을 때는 되게 색깔 되게 선명하게 나오네 되게 잘 나오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실내에서 조명을 받는 인물을 찍었을 때 카메라랑 비교해도 진짜 색깔이 되게 풍부하고 피부톤이 정말 찐득하게 나온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저도 촬영을 하고 보정을 하면서 휴대폰에서 이 정도 피부 컬러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많이 놀랐던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럼 장점을 얘기했으니 한 번 단점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용량입니다. 용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8초를 찍었는데 용량이 3.2기가가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도 비슷하게 해도 한 몇백메가? 4K 422 10비트 로그로 찍어도 100메가 단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20초 가량 안 찍은 카메라 파일이 3기가가 넘는다는 거는 사실 쓰라고 만든 용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SSD를 끼더라도 이거를 편집을 하고 보관을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크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SSD를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었습니다. 사실 핸드폰 카메라가 가장 좋은 게 갖고 다니는 게 편하고 바로바로 꺼내서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장점인데 이 SSD를 하나 끼우는 것만으로 과정이 두 갠가 세 개가 들어요. SSD 챙겨야 되지 걔를 또 카메라에 연결을 해야 되지 USB-C가 연결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그런 것들 과정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데 이짓거리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불편했습니다. 아마 휴대폰 카메라의 특성인 이 휴대성과 간편함을 포기하고 굳이 휴대폰으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느껴질 만큼 이건 좀 불편했던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로그 파일이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넓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좋지는 못했어요. 특히 명부는 괜찮은데 안부가 많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뭐라 그러지? 디테일보다는 일부러 안부와 명부를 끌어내려서 거기에 색 보존을 하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안부가 살아나 있기는 한데 막상 살려보면 디테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아이폰 15 프로에 있는 이 프로레스 로우 포맷을 한번 써보면서 느낀 점은 재미볼 용도로 한번 컬러 그레이딩을 해볼까?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포맷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이제 휴대폰에서 로그가 된다고? 하면서 한번 찍어보고 보정을 해보면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핸드폰에서 이게 되지? 라고 할 정도의 재미는 있는데 이거를 실사용으로 하려고 하면 저라면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좀 써봤지만 앞으로는 쓸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용량이 너무 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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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